올 한해 우리가 기대했던 것 내일 힘찬 하루 오늘도 힘내자 더 깨끗한 세상 모두 기대해 가족 모두의 건강 신선하네 새로운 도전 화이팅! 그 기대의 순간마다 한돈이 함께했습니다 더 건강한 지구를 위해 더 맛있는 식탁을 위해 더 힘나는 대한민국을 위해 끝없는 감동과 놀라움을 안겨준 우리 돼지고기 대한민국 기대작 오직 한돈 흐흐흐